전모를 밝힌다 참 여러분 어떤 사람보다도 이번에 대한민국의 공직선거 2017년 대통령선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윤석열 정부와에 치러진 시방선거까지 대한민국의 공직선거와 관련된 선거 4기 부정선거 문제를 전면적으로 규명하는데 제야 전문가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 제야 전문가가 마침내 경상남도를 끝으로 전국의 모든 지역에 대한 분석작업을 끝냈습니다 여러분 이게 보시죠 이게 이제 분석작업입니다 자 이제 한 번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늘은 제야 전문가가 보낸 자료를 가지고 간략하게 2022년도 3월 9일에 실시된 대한민국 20대 대통령선거에서는 소위 후보 사이의 사전투표 득표수가 전산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몇 표나 이동했는지 이 부분을 여러분들 한 번 간단하게 브리핑하고 다음에 시간을 한 번 내가지고 또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여러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제야 전문가가 공식적으로 제공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도 강원도 이런 지역에 대한 작업 결과를 우리한테 여러분들 제공을 했습니다 제공을 했는데 보시죠 일단은 사전투표부터 한 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전투표부터 보시죠 여러분들이 조금 더 보이시기가 쉽게 이렇게 다 한 다음에 보시죠 좀 잘 보이시죠 자 이게 여러분 보시면 이게 결과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선거관리변의가 발표한 서울은 3구 대통령 선거에 사전투표에서 지역별로 이재명 후보하고 윤석열 후보 심상정 후보가 받은 덕조수를 공개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중앙선거관리변의가 발표한 자료입니다 여기서 보시게 되면 서울은 이재명이 3구 대통령 선거에 사전투표에서 161만 7,449표를 얻었고 윤석열은 142만 6,214표를 얻었다는 겁니다 이게 선관위 자료입니다 그런데 제야 전문가는 이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가 조작이 됐다는 사실을 찾아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가 투표자들이 던진 표를 합산회가 발표한 것이 아니고 전산 프로그램 이용해가지고 윤석열이 실제 받았던 사전투표 득표수에서 일정표수를 빼앗은 다음에 이재명에게 넘긴 그런 강력한 증거를 찾아내게 됩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가 조작된 숫자라는 겁니다 그 증거는 바로 이 숫자 사이에 이재명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하고 윤석열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 심상정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 사이에 일정한 수학적 관계식 규칙을 찾아낸 겁니다 나머지 오준호 허경영 등은 모두 다 손을 대지 않기 때문에 어떤 종류의 관계식도 찾아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관계식을 찾아냈다는 것은 숫자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투표자리에 던진 표를 합산회가 발생 발표를 하게 되면 그 합산한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는 자연수 무작위수 랜덤 남버이기 때문에 어떤 종류의 숫자 사이에 일정한 패턴이나 규칙을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야 전문가가 중앙선거관리니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를 분석을 해보니까 정확하게 뭐지요 윤석열 함께 표를 몇 퍼센트 빼앗고 동일한 퍼센트를 심상정 함께 빼앗아가지고 그것을 왕창 이재명 함께 넘겨준 수학적 관계식을 찾아낸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수학적 관계식을 찾아낸다는 것은 바로 컴퓨터를 이용해가지고 전산 프로그램을 짠 다음에 바로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를 만들어낸 겁니다 특정 지역의 동별로 동 밑의 투표소별로 모두 다 사전투표수를 다 조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되시는 좌우대칭의 차이값이 큰 윤석열은 항상 마이너스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이 그리고 이재명은 항상 플러스값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야 전문가가 크게 기여한 것은 소위 만들어진 숫자 사이에 정확한 수학적 관계식을 찾아낸 다음에 거기서 조작값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 조작값을 이용해가지고 이재명이 공짜로 먹은 표를 토해내게 하고 윤석열이 뭡니까 빼앗긴 표하고 심상정의 표하표는 다 찾아주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를 구해가지고 우리한테 공개를 했습니다 이것은 추정치입니다 선관위의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는 최종 숫자고 제야 전문가가 여러분들 공개한 것은 이게 추정치입니다 여러분 이 밑에 있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이 밑에 있는 것이 바로 여기 보시죠 조금 내려보시겠습니다 이게 보시죠 이게 좀 작네요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예상수정토탈 이겁니다 예상수정토탈이 제야 전문가가 후보 사이에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가지고 표를 이동시킨 전산 조작을 못다 수정 보완한 다음에 구도한 후보별 진짜 사전투표 득표수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주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주 세종시 이재명은 17만 6924표를 받았다 이렇게 선관위가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밑에 쭉 보시기 바랍니다 17만 6924표인데 여러분 진짜를 구해보니까 가만히 계시 보시죠 이게 잘 안 보이네요 가만히 조금만 계시 보시죠 이거를 조금만 가시면 여기 보시면 딱 나오네요 여기 보시죠 자 봅니다 여러분 보시죠 자 여기 여러분 보이시죠 이재명은 선거관리위원회가 3구 대통령 선거에서 제주 세종시에서 17만 6924표를 사전투표에서 얻었다 이렇게 선관위가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제야 전문가가 사전투표 조작을 수정 보완하니까 이재명은 17만 6천표를 받은 것이 아니고 여러분 맨 밑에 있는 겁니다 14만 49746표를 얻은 겁니다 표를 집어넣어줬다는 이야기입니다 윤석열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주 세종시에서 윤석열은 13만 1129표를 받았다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이러면 하살표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야 전문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사전투표 득표수가 표를 이동시킨 전산 프로그램을 사용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것을 모두 다 수정 보완해가지고 제주 세종시에 진짜 사전투표 득표수를 구하니까 윤석열이 13만 1천표가 아니고 훨씬 더 많은 15만 6천 몇 표입니까 6059표를 받은 겁니다 표를 빼앗아갔다는 겁니다 윤석열이 15만 6천표를 받았는데 표를 빼앗아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가 13만 1천표를 받았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에 제야 전문가 추정치에서 마지막 자료인 경상남도 보시기 바랍니다 이재명은 3구 대통령 선거 경남 경상남도에서 41만 표를 받았다 이렇게 여러분들 선관위가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제야 전문가가 사전투표에서 여러분들 표를 더 쑤셔 넣어준 것을 전산을 이용해가지고 쑤셔 넣어준 것을 수정하니까 경상남도에서 이재명은 41만 표를 받은 것이 아니고 33만 8천표를 받은 겁니다 33만 8천표를 받은 후보한테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가지고 표를 더해서 41만 표로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이재명이 41만 표를 경상남도에서 받았습니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윤석열은 경상남도에서 여러분들 57만 표를 받았다고 선관위가 발표했습니다 제야 전문가가 진짜를 구해보니까 윤석열이 표를 많이 빼앗긴 겁니다 원래 이런 윤석열은 57만 표를 경상남도에서 받은 것이 아니고 63만 4천표를 경상남도에서 받았는데 여러분들 표를 왕창 뽑기해가지고 67만 표를 57만 표를 받았다고 발표한 겁니다 심지어 심상정도 표를 빼앗깁니다 심상정은 선관위가 사전투표에서 경상남도에서 2만 4천46표를 받았다 이렇게 발표했는데 진짜를 구해보니까 심상정도 2만 6천792표를 받았는데 2만 4천46표를 받은 것으로 발표를 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위아래를 가시면 비교를 해보시면 모든 표를 다 이렇게 만진 겁니다 표를 위가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이 위가 선거관리민회가 발표한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입니다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이런 밑에가 뭐다 선관이 발표된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가 윤석열과 심상정의 표를 빼앗아가지고 이재명에게 더해준 그런 수학적 관계식이 발견됐기 때문에 그것을 다 수정 보완해가지고 진짜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를 구한 것이 바로 밑에 예상 수정 포탈입니다 이렇게 사전투표를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한번 보시죠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은 그러면 이 사람들이 소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주요 권역에서 사전투표에서 얼마나 표를 전체적으로 쑤셔 넣느냐 전산적으로 쑤셔 넣느냐 이 표를 보시면 뭐 명확하게 정리정돈이 됩니다 자 여러분 보시죠 자 이게 뭐 아주 확실한 표입니다 이게 이게 보시면은 이게 보시죠 좀 더 여러분들이 크게 보시게끔 좀 더 고객만족 차원에서 조금 더 크게 가지고 보면은 여러분들이 훨씬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죠 요겁니다 자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또렷하게 보이죠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 서울부터 제주, 세종시까지 사전투표에서 이재명은 선관위는 851만 5380표를 사전투표에서 얻었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제야 전문가가 조작된 것을 다 수정하고 나니까 이재명이 851만 표를 얻은 것이 아니고 729만 7155표를 얻었더라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121만 8,225표를 이재명에게 더해 준 겁니다 윤석열을 보시기 바랍니다 윤석열은 대한민국의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윤석열은 3구 대통령 선거에서 사전투표에서 734만 7150표를 얻었다 이렇게 선관위가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제야 전문가가 정밀 분석해 보니까 윤석열과 심상정의 표를 엄청나게 빼앗아서 이재명에게 대해준 겁니다 그래서 진짜 윤석열의 사전투표 득표수를 구해 보니까 734만이 아니고 849만 3793표를 받은 겁니다 8493만 793표를 받은 윤석열의 득표수 가운데 몇 표를 뭡니까 그냥 빼앗아 갔는 거 하니까 114만 6643표를 빼앗아 간 겁니다 이 표는 어디로 갔습니까 정발하지 않고 고스란히 이재명에게 넘어간 겁니다 심상정은 사전투표에서 35만 7380표를 받았다고 선관위가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를 정밀 분석한 결과 심상정의 표가 상당 부분 이재명에게 넘어간 수학적 관계식을 찾아내고 그 관계식에서 조작값을 찾아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수정 보완하니까 심상정은 원래는 사전투표에서 42만 4104표를 받았는데 표를 667124표를 빼앗겨 가지고 결국은 선관위가 발표한 것처럼 35만 7380표밖에 못 받은 것처럼 보였더라 그래서 여러분들 표가 그럼 몇 표가 이동했습니까 이재명 함께 121만 8225표가 되어지고 윤석열과 심상정에게서 121만 8225표가 빼앗긴 겁니다 그러니까 121만 8225표 곱하기 2입니다 얼추 242만 정도 242만 정도 사전투표 조작 규모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서울부터 제주 세종시까지 사전투표에서 이재명의 득표율이 52% 윤석열이 44%를 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재명이 52%를 받고 사전투표에서 윤석열은 44%를 받아가지고 8% 차이로 이재명이 승리했다 이렇게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겁니다 그런데 제야 전문가가 추정해보니까 웃기는 소리하지 말라 제야 전문가가 사전투표 조작한 것을 다 찾아내가지고 원상복귀를 하게 되니까 이재명은 사전투표에서 44%를 득표하고 윤석열은 51%를 득표해가지고 윤석열이 8%로 이런 패배한 것이 아니고 윤석열이 7%로 승리한 사전투표를 신출 기묘한처럼 제주를 갖고 있는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재명이 8%로 이긴 것으로 사전투표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대단하죠 윤석열이 7%로 이긴 사전투표를 이재명이 8%로 이긴 것으로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신출 기묘한 이런 전산조작 기술을 발휘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겁니다 기똥 차지 않습니까 기똥이 차는 거죠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는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는 전국 선거에서 이재명이 8% 차이로 윤석열을 꺾은 겁니다 윤석열은 전국의 대부분 지역에서 다 당일투표에서 압승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뭡니까 사전투표에서는 대부분 지역에서 뭐죠 이재명이 이긴 겁니다 기가 차지 않습니까 선거관리위원회의 신출 기묘한 전산조작 여러분들 그 기술을 보시게 되면 입이 딱 벌어지는 상황이 된 거죠 여러분 사전투표를 보시게 되면 기가 차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광주 전라남도 전라북도만 이 푸른색이 더불어민주당 후보 이재명 후보가 이긴 지역을 뜻합니다 붉은색은 윤석열 후보가 이긴 거 세 군데 밖에 없습니다 사전투표에서 전국에서 이재명이 여러분들 이긴 지역이 진짜는 광주 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선관위가 발표한 자료 면 예 서울도 이재명이 사전투표에서 이기고 인천도 이재명이 사전투표에서 이기고 광주도 이재명이 사전투표 이기고 대전도 이재명이 사전투표 이기고 경기도도 이재명이 사전투표 이기고 충청도도 이재명이 여러분들 충청남도도 이재명이 사전투표 이기고 충청남도 아니네 전라북도 전라남도 제주 세종시에서 다 이재명이 이긴 겁니다 이렇게 다 이기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제야 전문가가 사전투표 이 사람들 한 걸 보고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분석해가 보니까 뭡니까 서울도 조작이 됐고 조작이 돼서 이재명이 사전투표에 이긴 게 된 겁니다 인천도 조작을 해가지고 이재명이 사전투표에 이기게 선거관리변회가 만들어 준 겁니다 대전도 이재명이 이긴 걸로 사전투표에서 이긴 걸로 선거관리변회가 만들어 준 겁니다 지 마음대로 만든 겁니다 국민들이 표를 던지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오야 마음대로 전산 프로그램 다룬 사람 마음대로 뭡니까 다 조작을 해가지고 보시기 바랍니다 이 조작을 해가지고 서울도 이재명이 이겼고 인천도 이겼고 광주도 이겼고 대전도 이겼고 경기도도 이겼고 전라북도 이겼고 전라남도 이겼고 제주 세종시 이겼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전산 프로그램이니까 숫자를 다 만든 겁니다 사전투표 덕보술 제야 전문가가 뭡니까 다 찾아 냈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말이고 서울도 조작회가 이재명이 이겼다고 경기도 여러분들 조작회가 이재명이 이겼다고 대전도 이겼다고 인천도 이겼다고 그게 말이 되나 조사해보니까 선거에 관한 특수지역인 광주 광역시하고 전라남도 전라북도만 이재명이 이긴 거고 사전투표에서 다른 지역은 전국에 다 윤석열이 이겼다 그게 정상회의냐 당일투표에서 다 이겼는데 어떻게 사전투표했으면 이재명이 다 이깁니까 말 같은 소리를 해야 되는 거죠 이런 짓을 해놓은 겁니다 전산을 조작을 해가지고 이런 짓거리를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뭡니까 사전투표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사람들 고발하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입니다 말들이 안 되는 거죠 악한 자들인 거죠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선거결과인데 이게 진짜 선거결과인데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렇게 뭐죠 팍팍 뭡니까 이재명이 함께 이런 표를 몰아줘 가지고 서울도 이재명이 때 사전투표 이기고 인천도 이기고 대전도 이기고 경기도도 이기고 다 이기게 만들어준 겁니다 오야 마음으로 기가 찬 거죠 공방사님 이거 어떻게 찾아 냈습니까 이거 어떻게 찾아 냈겠습니까 조작값 어떻게 찾아 냅니까 여러분 조작값을 어떻게 찾아 내겠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선거 데이터가 정상적인 투표 같으면 자연수가 나와야 됩니다 제이아 전문가가 프로그램을 짠 다음에 자연수가 나오는 단계까지 조작값을 계속해서 넣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게 되면 신민디님이 보내신 그림표 기억나시죠 차익값 이기는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 그게 다 뚱뚱하지 않습니까 1480대 제로 서울의 모든 선거에서 다 민주당 후보가 이기는 겁니다 미친 숫자가 나온 거죠 그게 그냥 부정선거 정거입니다 그 정거가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중앙선거관련의 공식적으로 발표한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소에 다 그게 여러분들 범죄가 다 각인되어 있는 겁니다 그 숫자를 다운로드를 받아가지고 조작된 상태에서 조작되지 않는 상태까지 여러분들 숫자를 계속 분석하게 되면 조작값이 그냥 튀어나옵니다 서울 종로구는 30% 조작했습니다 서울 성동구는 20% 조작했습니다 부산은 5% 했습니다 이게 그냥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 조작값을 가지고 여러분들 역순으로 먼 거 하니까 정상적인 숫자를 만들어낸 것이 여러분 지금 보시게 되는 예상수정토탈이란 겁니다 여러분 예상수정토탈에다가 조작값을 집어넣게 되면 뭐가 나오는 거 하니까 바로 선관위가 만든 자료가 나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거 변호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것은 무슨 배춘잎 사전투표주는 이래서 되고 저래서 되고 정신나간지름 대법관이란 사람들이 무슨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 숫자를 어떻게 여러분들 입증할 겁니까 선거데이터를 입증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조작을 했기 때문에 그 증거가 고생이 남아있는 겁니다 이거는 역사적으로 단제를 받아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조작을 해가 숫자를 만들었으니까 제야 전문가가 쉽게 이야기하면 조작공장을 그냥 급수배가 찾아낸 겁니다 전국을 모든 선거를 조작공장을 모두 다 여러분들 급수배가 찾아냈기 때문에 그 조작공장을 이용해 가지고 역으로 조작되지 않는 숫자를 다 전국에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밑에 보시는 이 자료입니다 희한한 건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심상정을 제외하고 오춘호 여러분들 군소정당들은 손을 전혀 대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대지 않았기 때문에 제야 전문가 추정치하고 선관위가 발표한 자료가 착하게 일치합니다 이 사람들은 투표수 레벨마다 조작을 했기 때문에 다 찾아지게 된 겁니다 본인들 발각 안 될 거라고 생각할 겁니다 다 재판 담당하는 판사들도 다 그냥 자기 편이고 윤석열 정부는 수사 안 할 거고 그러니까 지하자 좋다 이렇게 하겠죠 저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의 이름으로 내가 나서 자란 나라에 이 선거 사기를 자행한 사람들을 방송과 책과 각종 SNS를 통해 가지고 고발하는 겁니다 이게 제가 인연을 맺어서 구전 날이든 좋은 날이든 간에 이날 이때까지 여러분들 직장생활 할 수 있게 만들어줬고 생계를 유지하고 자식들을 반드시 키울 수 있도록 제게 의무로 양으로 기회를 제공했던 내 조국에 바칠 수 있는 지식인으로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 사람들을 미워하진 않지만 돼지 개보다 못한 인간들을 여깁니다 선대들이 피와 눈물과 땀으로 만든 이 나라에 세상에 오직 인간이 할 짓이 없어 가지고 전산을 조작해 가지고 선거를 훔치는 짓을 여섯 번 일곱 번 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은 돼지 개라는 용어조차도 모두 다 담을 수가 없을 정도로 저질적인 인간들입니다 잠시 살다 가는 이름들 인생살이에서 자식들 앞날과 후손들의 앞날을 생각하게 되면 이렇게 전산 조작을 해 가지고 부정을 저지르고 그것을 서울법대를 낳으려는 대법관들이란 자들이 다 깔아뭉개고 검찰 수사 한 번 하지 않고 현직 대통령이란 사람은 특수통 무슨 수사통 무슨 날린 사람이라고 하는데 일체의 이런 방과하지 않는 걸 보면 나는 그들이 죄가를 처지르는 날들이 저는 올 걸로 봅니다 나는 이게 탄압도 있고 박회도 받고 여러분들 공병호 tv는 구독자 수를 안 늘려주지 않습니까 광고 탄압을 계속 하지 않습니까 방송이 보이지 않도록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세상에 가장 겁난 사람이 다 내려놓고 사는 사람이니까 다 까발리기는 겁니다 너가 조작했지 너가 선거 데이터 만들었지 너가 사전투표 후보별 득표수를 다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다 조작한 거지 조작 안 했으면 변명하면 될 겁니다 조작한 거죠 모든 선거를 조작한 겁니다 재야 전문가의 특별한 기여로 인해 가지고 모든 선거를 다 까발리긴 겁니다 2016년 총선 정상 2017년 대통령 선거 조작 2018년 지방선거 조작 2020년 총선 조작 2021년 서울 부산시장 고궐선거 조작 2022년 3구 대통령 선거 조작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 조작 다 전산 조작을 했지 않습니까 모든 선거를 다 조작을 해 가지고 선거 데이터를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이 바로 이 자료가 이게 만들어진 선거 데이터입니다 밑에 있는 거가 전국을 다 이렇게 숫자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에서도 사전투표에서 이재명이 이기게 만들고 경기도도 여러분 사전투표에서 이재명이 이기게 만들고 대전도 여러분들 사전투표 조작 해 가지고 이재명이 이기게 만들고 인천도 여러분들 사전투표 전산 조작 해 가지고 이재명이 이기게 만든 겁니다 서울에서 윤석열은 거의 전 지역에서 당일 투표에서 압성했습니다 서울의 수백만 명의 이런 시민들이 완전히 정신줄을 놓더라도 당일 투표에서 윤석열의 압성으로 밀어주고 사전투표에서 이재명의 압성으로 밀어주고 서울시에서 사전투표에서 이재명이 이겼다는 선거관리위원의 데이터가 그게 조작되지 않은 거고 뭡니까 저는 뭐 감정 같은 거 포함하지 않고 오로지 데이터에 담긴 그들의 범죄 행각을 세상에 낱낱이 알리는 겁니다 그들은 조작을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제야전문가 왈 너희들이 훔친 표수까지 다 공개를 한 겁니다 너희들이 몇 표 훔쳤는지 좀 크게 보시죠 몇 표 훔쳤는지 너희들이 표를 어마어마하게 훔쳤잖아 여기 이런 표 다 나오네요 이게 나오네요 이재명이 함께 121만 8,225표를 쑤셔 넣고 윤석열과 심상정에게 121만 8,225표를 빼앗았으니까 얼추 121만 곱하기 2를 하게 되면 243만 정도 표를 사전투표에 조작을 한 거죠 절반 정도는 넣어주고 절반 정도는 빼앗고 절반을 넣고 절반을 빼앗았으니까 표가 안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국에서 사전투표에서 윤석열이 압도적으로 패배하도록 조작을 해 준 겁니다 누가? 이 데이터 누가 만들었습니까 제가 절기에 이야기한 것처럼 중국 공상당 선거관리위원회가 만들었습니까 북조선인민공화국의 선거관리위원회가 만들었습니까 이건 누가 만들었습니까 7%로 사전투표에서 윤석열이 이겼는데 8%로 이런들 사전투표의 지도력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 선거 데이터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어느 놈이 만들었습니까 어느 놈이 만들어서 이게 뭐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까 그래서 0.73%로 이재명이 간신히 졌다 24만 무선 7천표 24만 무선 9천표 그걸로 졌다 윤석열은 0.73% 대통령이다 놀고 있네 지금 조사된 것만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북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 세종시 얼마를 표를 여러분들 사전투표 조작한 겁니까 얼추 얼마입니까 243만 표 정도를 여러분들 표를 조작한 거 아닙니까 그 밑에 한번 보시죠 이 표를 보시게 되면 2022년도 3구 대통령선거 20대 대선 시도별 전체 사전투표 조작률입니다 사전투표 기준입니다 사전투표에 전국에서 참가한 사람 숫자가 1651만 6천8백명입니다 이 1651만 6천8백명의 6.94%인 114만 6633표를 윤석열이 받았던 표에서 빼앗은 겁니다 심상정이 받았던 표에서도 0.40%인 6만 6724표를 빼앗은 겁니다 이재명에게 두 개를 합치게 되면 121만 8,225표를 더해주고 윤석열과 심상정에게서 121만 8,225표를 빼앗은 겁니다 총 조작값은 14.72%고 총 조작규모는 243만 표 가량 됩니다 여기 정확하게 나오네요 대한민국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비원회는 윤석열이 사전투표 조작에도 불구하고 119만 6639표 차이로 시도별에서 이긴 것으로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그러나 제야 전문가가 선관위가 발표한 사전투표 덕교수의 전산조작을 발견하고 그것을 수정보완해가지고 추정지를 구하게 되니까 실질적으로 윤석열이 이재명을 이긴 표수가 236만 4869표입니다 이재명이 여러분들 윤석열이 격차를 얼마 벌렸는가 하니까 이 추정치가 236만 4869표 차이로 벌린 겁니다 선관위가 몇 표 차이로 발표했습니까 얼추 25만 표 6.73% 차이로 간당간당 윤석열이 이겼다 이렇게 발표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발표한 겁니다 236만 표 차이가 난 거다 25만 표 차이가 아니고 여기 보시면 이게 나오는 결론 2 시도별에서 시도별에서 사전투표에서 선관위는 윤석열이 8% 정도 진 것으로 발표했지만 실질적으로 7%로 이긴 겁니다 무려 14% 차이가 나옵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네요 이렇게 여러분들 결과가 정확하게 나온 거죠 이 추정치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추정치기 때문에 그래서 한양대학교 교수님 맹 교수님 발표하신 거 하고 또 제가 추정한 거 하고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정밀 분석을 통해 가지고 사전투표에서만 236만 표 차이가 난 겁니다 사전투표에서만 당일 투표를 합치게 되면 훨씬 더 크겠죠 당일 투표를 합치게 되면 사전투표에서만 236만 표 차이가 난 겁니다 그럼 당일 투표를 합치게 되면 얼마 정도 차이가 나냐 내일 다루겠지만 간단하게 한번 여러분 보시죠 여기 보시게 되면 당일 투표를 합치게 되면 238만 3027표 정도 차이가 나네요 이건 내일 한번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야 발각 안 될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은 뭐 이렇게 깜짝같이 하면 그냥 돼지 개들은 입 다물 거고 후보들 국민들은 돼지 개들이니까 그냥 입 다물 거라고 생각한 거죠 세상을 만만하게 봤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뭘 조작했는 거 하니까 선거 데이터를 조작했지 않습니까 핵심은 사전투표에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를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 만든 자료가 어디에 걸려 있는 거 하니까 중앙선거관리는 홈페이지에서 발표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빼도 박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도망갈 수도 없고 그들이 숫자를 만들었잖아요 그들이 무슨 짓을 했는 거 하니까 국민들이 던진 사전투표에 참가해서 던진 표를 개수해가지고 합산해서 이재명이 몇 표를 받았습니다 윤석열이 몇 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발표를 해야 될 건데 그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한 겁니까 그 사람들이 무슨 짓을 했는 거 하니까 국민들이 몇 표를 던진 건 관계 없고 전산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이재명이 표가 몇 표인지 윤석열이 표가 몇 표인지 심상정의 표가 몇 표인지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 만들어낸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 만들어낸 여러분들 표수가 중앙선거관리는 홈페이지에 올라 있는 거예요 중앙선거관리는 홈페이지에 있는 모든 후보별 사전투표 덕표수가 뭐냐 전산을 조작해가지고 윤석열이 표 빼앗고 심상정의 표 빼앗고 합쳐가지고 이재명이 함께 대해준 그 숫자를 뭡니까 버젓이 공개를 한 겁니다 그게 딱 걸린 거 아닙니까 누구한테 제야 전문가한테 걸려던 겁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홈페이지에 그냥 폭파해버려 자신 있으면 이게 사실과 다르다고 이렇게 해명하면 됩니다 2017년 대통령 선거 자료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는 일체거와 같은 조작행위에 관여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당신들이 어떻게 조작했는지를 그냥 전체를 다 뭡니까 클라우드에 올려가지고 국민들이 다 볼 수 있게끔 만들 테니까 이게 여러분들 이렇게 해가지고 뭐 선거를 다 만든 거죠 이렇게 다 선거를 만들어가지고 대통령도 해먹고 국회의원도 해먹고 시장도 해먹고 군수도 해먹고 구청장도 해먹고 도지사도 해먹고 광역시장도 해먹고 그렇게 한 겁니다 더 이상 뭐 나라에 대한 폄하 표현을 안 쓰겠습니다 이거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거는 나라가 아니고 아이고 뭐 공박사는 좀 해먹으면 또 어떻습니까 이놈이 되든 저놈이 되든 다음이 계속 해먹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선거가 무너지면 그게 전체주의 국가지 않습니까 선거가 무너지게 되면 그게 독재국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정권이 뭡니까 국민들을 돼지개처럼 여겼지 않습니까 세금폭단을 때리고 그 노인들 다가구 주택이라 해봐야 여기서 50만 원 받고 저기서 60만 원 받고 금융시장을 잘 모르는데 노후를 어떻게 대비하겠습니까 연금이 많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월세라도 받아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세금폭단을 왜 때렸냐 국민들은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걸 본인들이 알기 때문에 민주화운동을 훈장으로 여기는 586운동권들이 대한민국 건현대사의 이름 저지른 최악의 이름들 범죄행각이 이 선거사기입니다 나는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선대가 피와 눈물과 땀으로 여러분들 갖고 온 이 나라가 선거사기가 그냥 만연된 사회가 된 겁니다 조작을 치더라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사기를 치더라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공룡개발을 만들어서 돈을 먹더라도 아무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회가 된 겁니다 가짜로 국회의원 된 자들이 국회에서 뻥뻥 큰소리 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국회에서 큰소리 치는 친구들 치고 선거 조작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박병석 우상호 송영길 이재명 안 한 사람이 있습니까 윤건영 본인이 안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내 함께 연락하면 당일날 바로 뭡니까 이렇게 해서 친절하게 구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상민 박범계 고민정 이수진 지금 국회에서 여러분들 폼 잡는 친구들 선거 조작을 해가지고 당선 안 된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조작을 한 거죠 전남 전북 광주 광역시에서 일부 의원들 일부 의원들은 조작을 안 했습니다 그게 텃밭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권력 좋고 뭐 여러분 권력 좋고 출세 좋고 돈 좋고 뭐 다 좋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살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해서 안 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이 나라가 참 어렵게 만들어서 오늘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들 어디까지 갔냐 그냥 선거 사기를 쳐가지고 대통령도 해먹고 국회의원도 해먹고 도지사도 해먹고 시장 군수 구청장 광역시 의회 의원까지 해먹는 세상이 된 겁니다 큰일 났습니다 어제 이문열 선생이 월간 조선을 가진 인터뷰를 저는 참 담담하게 읽고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지 않습니까 37년을 이천을 살았는데 비교적 집단적 색채가 덜한 이 마을에서조차도 공동식사와 비슷한 그런 집단주의적인 그런 체제가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다 이문열 선생이 올해 70대 중반이기 때문에 뭐 이제 본인 세월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이야기를 과장으로 하실 분은 아닌데 내가 바라보는 관점과 이문열 선생이 바라보는 관점이 너무나 일치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아무것도 의식이 없는 겁니다 그 체제의 끝끝에 얼마나 우리가 고생을 할지를 이거를 여러분들 없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것보다도 가장 먼저 고쳐야 될 것이 이 선거 사기 문제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고치지 않고서는 나라가 이렇게 그냥 구렁텅이로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오늘 이 방송이 나가고 방송을 좀 잘라서 내면은 그 방송의 선거 콘텐츠는 특별히 탄압이 심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그것을 여러분들 구독자 수 철두철미하게 통제를 하죠 광고 통제하죠 그 다음에 아예 그냥 추천 동영상에서 빼버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볼 수가 없지 않으면 찾아오지 않으면은 그 정도로 철두철미하게 탄압을 한 겁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기대를 가진다 저는 기대를 접은 지가 오래됐습니다 왜? 윤석열 정부에서는 문정권 하에서보다 훨씬 더 유튜브 공병호 tv에 대한 탄압은 심합니다 안 보이도록 하는 거죠 왜 그들은 안 보이도록 할까 누가 안 보이도록 할까 업자들이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업자들이 그냥 통제를 받으니까 나라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냥 우리가 제공하는 정보만 봐라 다른 비판적인 정보는 보지 말라 이렇게 된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거 가지고 무슨 이득이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의 마음에는 자기가 나서 자란 나라에 대한 친애감이라는 것은 본능적이지 않습니까 애착이라든지 애절함 같은 거가 참 어떻게 선거를 도독질을 합니까 제가 배운 교육으로서는 이 586 운동권 출신들이라는 사람들은 참 정말 참 나라를 정말 골로 보내는 것 같아요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들 다른 걸 몰라도 선거를 도독질할 수 있습니까 그 선거를 도독질하고도 입 딱 닦고 끝까지 여러분들 뭡니까 뭉개리려고 하는 걸 보면 윤석열 대통령도 한심한 사람이고 참 뭐 더 할 이야기가 있겠지만 그냥 뭐 적당한 선언자가 거치지만 인간적으로 아주 실망스러운 사람입니다 하나를 보면 열일을 안다고 본인 앞날이 밝겠습니까 나는 그렇게 안 봅니다 하지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